3D 프린터 3D 프린터 안녕하세요. 북니지입니다. 예전에 3D 프린터 라고 한다면 상당히 마이너한 취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재작년에 이런 변화들, 고속 3D 프린터 라고 하는 변화와 함께 나타난 현상이 바로 마이너한 취미에서 조금 더 대중적이고 쉽게 3D 프린팅 할 수 있는 환경과 기술과 또 편의성 같은 것들이 3D 프린터에 많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일전에 한번 3D 프린터에 도전해봤다가 아 이거는 내가 하기에는 너무 어렵다 라고 싶어서 손을 놓았던 분들 그리고 요즘에 최근 들어서 다시 3D 프린터에 이런 붐 속에서 여러가지 취미와 접목해서 활용해보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위 3니니 라고 하는 3D 프린터에 처음 입문한 분들이 많아지는데요. 과거부터 3D 프린터를 해오셨던 그런 분들에게는 사실 너무 당연하고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최근에 입문하신 분들은 잘 모르는 그렇지만 굉장히 3D 프린터 생활하면서 중요한 몇 가지를 제가 한번 정리를 해서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3D 프린터에 막 갓 입문하셨던 분들 그리고 앞으로 3D 프린터에 입문하려고 하면서 알아보고자 하시는 분들이 염두에 둬야 될 10가지를 한번 지금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3D 프린터 초보가 반드시 알아야 될 10가지 기초 지식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출력이 끝났을 때 프린터 전원을 바로 끄지 않는다 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너무 중요한 내용인데요. 3D 프린터 출력 생활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쉽게 저지르는 실수 중에 하나입니다. 처음 3D 프린터를 구입하고 조립을 하고 세팅한 다음에 출력을 딱 진행을 시키면 출력 꽤 잘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출력을 하고 나서 다음날 출력을 다시 해보려고 했더니 어제까지 잘 나왔던 출력이 이상하게 막 압출이 안되고 문제가 있는 것처럼 출력이 제대로 안 나오는 것들을 볼 때 그럴 때 많은 경우가 바로 3D 프린터를 바로 출력 끝나고 껐을 때입니다. 대부분 열을 이용해서 작동하는 기계라든지 전자장치들은 이와 같은 주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요. 3D 프린터도 열을 이용해서 움직여집니다. 이 작동하는 방식에서 노즐에 열을 가해서 필라멘트를 녹이는데요. 문제는 이 노즐을 뜨겁게 가열하기 위한 이 열이 다른 쪽으로 확산되면 안되거든요. 그래서 노즐이 붙어있는 헤드 위쪽에 보면 펜이 작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즐 위쪽에 달려있는 이 펜이 돌아가면서 아래쪽에 있는 뜨거운 열기가 다른 쪽으로 확산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데요. 문제는 출력이 다 끝나자마자 3D 프린터의 전원을 탁! 전기자력을 위해서 끄는 순간 펜도 꺼진다는 점입니다. 펜이 꺼지게 되면 아래쪽에 아직 식지 않은 뜨거운 열이 위쪽으로 확산이 되고요. 확산이 됐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3D 프린터에 사용하는 필라멘트가 위쪽 부분에서는 고체 상태로 굳어있어야 되는데 열이 올라다 보니까 거기가 흐물흐물해지거나 또 팽창하거나 이런 일이 생기면서 노즐목이라고 하는 그 위쪽 부분이 꽉 막혀버리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다음날 출력을 진행하려고 해보면 꽉 채워져서 팽창해서 막혀있는 그 노즐목 때문에 필라멘트가 압출이 안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출력이 끝났다고 해서 바로 끄지 마시고요. 적어도 노즐 온도가 50도 미만으로 내려갔을 때 그때 전원을 끄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여름에 지금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있는데요. 여름에는 PLA 출력 시에는 반드시 챔버형 프린터라고 하더라도 문을 열고 출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게 3D 프린터 문제 해결 컨설팅을 의뢰하시는 분 중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 문제 때문에 고생을 하시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보통 가을이라든지 겨울쯤에 3D 프린터를 장만해서 겨울이나 봄까지는 출력하는데 전혀 문제없이 되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출력이 안되고 압출이 불량한다거나 이런 일이 벌어진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경우에 잘 확인을 해보면 주변 환경의 온도가 많이 올라갔을 때 그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특히 3D 프린터 입문하시는 분들은 PLA 필라멘트로 입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요. 특히나 PLA가 이런 환경적인 열 온도에 민감한 필라멘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거에 연장선상에서 필라멘트를 녹이기 위해서 노즐 부위는 뜨겁게 해야 되거든요. 이를 일컬어서 핫핸드존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 핫핸드를 제외한 위쪽 부분을 콜드핸드, 콜드핸드를 위해서는 냉각 팬이 돌아가서 식혀주는데요. 이 냉각 팬에서 끓어오는 공기는 주변 온도입니다. 보통 오픈형 방식의 3D 프린터에서는 주변 온도가 방안 온도이기 때문에 사람이 활동하고 있는 그런 방안 온도, 기온 정도면 충분히 냉각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요. 챔버형인 경우에는 조금 얘기가 달라집니다. 겨울철 같이 기온이 좀 내려가 있을 때는 챔버 내부도 조금 선선하거나 그래서 쿨링이 잘 되는데요. 여름이 다가올수록 주변 온도 기온이 한 30도 금방에 다다르게 되면 챔버 내부 온도는 40도 이상 올라갈 수 있습니다. 챔버 내부가 이렇게 40도 이상으로 점점 올라가게 되면 냉각을 해줘야 돼서 끓어오는 그 바람의 공기가 냉각을 하기에는 충분히 시원하지 않다는 거죠. 즉 냉각 효율이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콜드핸드존, 차가워야 되는 그 부분이 차갑지 않는 일이 발생합니다. 보통 PETG라든지 ABS라든지 이런 고온에 속하는 그런 필라멘트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민감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PLA 같은 경우는 60도 전후에서 흐물흐물거리는 그런 성질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냉각이 안 되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것이 PLA입니다. 그래서 여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여름철에는 반드시 PLA 출력 시 도어를 혹은 덮개를 열어놓고 출력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오랫동안 출력을 안 할 때는 필라멘트를 밀봉해서 보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필라멘트라는 재료가 습기를 먹게 되면 물성이 변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출력 불량을 야기시키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공기 중에 오랫동안 습한 곳에 노출되어 있던 필라멘트를 가지고 걸어서 출력을 진행을 하게 되면요. 가만히 듣다 보면 따닥딱딱딱따닥 하면서 뭔가 팍팍 터지는 소리가 나는데요. 이것은 필라멘트 내부에 흡습된 물분자들이 뜨거운 노즐을 지나면서 뭐 기체는 온도가 올라가면 팽창하잖아요. 팽창하면서 팍 나오는 것이 필라멘트 주변으로 그렇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에어 퍼핑이라는 표현도 쓰는데요. 이 에어 퍼핑이 발생을 하게 되면 출력 표면에 팍팍 터진 그런 모양들이 나오기 때문에 매끄러운 그런 표면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출력물의 품질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필라멘트가 흘러내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리트랙션을 하는데 리트랙션을 하더라도 리트랙션 잘 안 먹어서 지금 이쪽에 보시는 사진처럼 왼쪽과 오른쪽은 모두 동일한 G코드 슬라이싱 조건에 똑같은 조건에서 출력을 했는데요. 왼쪽은 필라멘트가 흡습된 상태 그리고 오른쪽은 필라멘트 건조기에다가 충분히 건조시킨 다음에 똑같은 조건으로 출력을 했을 때 상태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이동 중에 생기는 작은 필라멘트 흘러내림 이것을 거미줄이라고 하는데요. 이 거미줄도 많이 생겼을 뿐만 아니라 이 거미줄에 있는 필라멘트는 사실은 출력물 상에 제대로 올라가 있어야 되는 필라멘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출력물 상에 있는 필라멘트에 쌓여진 것도 굉장히 지저분하게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3D 프린터를 오랫동안 출력하지 않는다 라고 할 때는 걸려있는 필라멘트 보빈을 빼낸 다음에 원래 필라멘트가 보관되어 있었던 비닐 봉지에 넣고 실리카제를 넣고 그리고 밀봉을 해놓은 상태에서 보관하시길 바랍니다. 처음 그 비닐을 그냥 버렸다 라고 하신다면 산물을 위해서라도 가까운 다이소 같은 데서 김치 담는 통 투명통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 하나 구입하셔서 거기다가 넣고 밀봉해서 넣는 그런 방식을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음식물 식품 건조기라든지 필라멘트 건조기 전용 건조기들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구입해서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 알려드릴 팁은요. 다운받은 모델링 파일이 있을 겁니다. 보통 싱기버스 그리고 프린터블즈 요즘엔 메이커월드라고 하는 그런 무료 모델링 공유 사이트들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다운받았을 때는 반드시 회전방향을 고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보통 모델링을 만들고 그런 무료 공유 사이트에다가 올려놓을 때 3D 프린팅에 대한 개념이 있으신 분들은 출력 방향까지 고려해 갖고 그 방향을 고려한 채로 올려놓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또 그 중에는 그렇지 않고 그냥 모델링을 내가 디자인하고 할 그 당시 그 방향에서 그대로 그냥 내보내서 올려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싱기버스로 들어왔는데요. 여러 가지 디자인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 중에 여기 보면 선임장 형태의 모델링 파일이 있습니다. 네 얘를 한번 다운로드 받아서 가져와 보겠습니다.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가져와서 여기다가 올려놓게 되면요. 이와 같이 이렇게 눕혀서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처음에 임원하신 분들 중에서는 받은 대로 그냥 바로 출력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으십니다. 반드시 출력 방향을 고려하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 이 선임장 모양 같은 경우는 옆에 가시가 이렇게 뾰족뾰족 튀어나와 있는데 그 가시로 밑에 이렇게 대고 출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서 한번 볼까요? 근데 이게 바닥의 평평한 부분에 요 점점점점 이렇게 해서 닿아가지고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 거대한 선임장이 고작 여기 몇 개 안 되는 요 기둥 가지고 받쳐져서 올라가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한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은 오버헨 구간이라고 해서 이쪽은 공중에 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또 서포트도 지지를 해야 되고요. 이 지지대를 둔 곳은 또 출력 품질이 많이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근데 요거를 회전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레이온 페이스 그래서 요쪽 면을 바닥으로 둔다. 그래서 요렇게 한 다음에 슬라이싱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뭔가 깔끔하지 않습니까? 네, 출력도 훨씬 더 잘 될 뿐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요 정도면 서포트 없어도 가능하고요. 서포트를 한 다음에 요쪽 부분만 서포트를 살짝 지지대를 대면 출력하는데 무리 없이 아주 깔끔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원형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어떤 형태적인 면에서도 이 방향이 맞다고 보고요. 저는 지금 여기서는 형태적인 부분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힘을 받는 그런 파츠들 같은 경우에는 힘 받을 때 결방향으로는 좀 약하거든요. 그래서 가져왔더니 결방향으로 쉽게 부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눕히거나 하게 되면 상당히 힘을 잘 받는 그런 구조로도 형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라도 반드시 출력물을 가져와서는 그대로 두고 출력하는 것이 아니라 회전을 시켜서 어느 방향으로 회전시키면 좋을지 결정한 다음에 출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첫 네이어 안착까지는 반드시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요즘에는 다 OTT나 이런 서비스로 영상을 보지만 예전에 지상파만 있을 때는 본방사수라는 말이 있었죠. 무조건 첫 네이어는 본방사수하라 라고 말하곤 했었는데요. 첫 네이어 부분이 모든 것들을 위에 쌓아갈 때 가장 기초가 되기 때문에 기초 부분이 흔들린다. 그러면 위쪽으로 가는 건 볼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쁘고 뭐 급하게 요즘에는 클릭클릭 몇 번만으로 쉽게 출력이 되고 잘 된다고 하니까 그냥 무지성으로 바로 출력을 걸고 딴 일을 간다거나 아니면 나가버린다거나 그렇게 뒤도 안 돌아보고 출력을 걸고 나갔다가 몇 시간 뒤에 혹은 다음날 와보게 되면 저와 같이 이런 문제를 겪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 네이어에 뭔가 찜찜한 게 있습니다. 안착에서 약간 들뜨거나 약간 뭔가 이상하다 아니면 형성이 안 됐거나 떨어져 나갔다거나 그러면 아, 저 정도면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일단 뭔가 이상하다 그러면 아예 첫 네이어니까요 새로 시작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게 3D 프린터 필라멘트도 아끼고요. 그리고 출력 시간도 줄일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니까요. 반드시 첫 네이어는 본방사수 하시고 그리고 나서 둘째 네이어가 올라가는 걸 보고 자리를 이탈하셔도 좋습니다. 물론 그러더라도 그 위에 쌓아가면서 다른 다양한 문제 때문에 출력이 실패할 수도 있지만요. 적어도 첫 네이어에 대한 문제 때문에 출력 실패는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거는 조금 제 사견이 많이 들어간 의견인데요. 전용 슬라이서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3D 프린터마다 물론 어떤 프린터들은 전용 슬라이서만 쓸 수밖에 없는 그런 프린터들도 있습니다. G코드 형태가 조금 독특한 형태를 쓴다거나 범용 슬라이서에서 만들어진 G코드를 먹지 않는다거나 이런 프린터는 어쩔 수 없이 전용 슬라이서를 사용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보통 요즘에 글로벌하게 많이 판매되고 있는 프린터들은 범용 슬라이서까지도 지원을 해주는데 자체 개발한 전용 슬라이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크레일리티사 같은 경우에는 크레일리티 프린트라고 하는 전용 슬라이서 그리고 플래시 4G사 같은 경우는 플래시 프린트라고 하는 슬라이서 뭐 취디사 같은 경우는 취디 슬라이서 뭐 이렇게 각 회사마다 자신만의 전용 슬라이서를 가지고 있는데요. 다 어차피 오픈소스로 나와있던 휴라라든지 혹은 프루사 슬라이서 이런 개보를 따라서 조금 모디파이에서 내놓은 슬라이서들입니다. 근데 이런 전용 슬라이서들의 문제가 완성도가 조금 떨어집니다. 조금만 모델링 파일의 크기가 크게 되면요. 슬라이싱하는데 속도도 느리게 걸리고 메모리 사용도 이상하게 많이 버벅거리게 되고요. 어떤 부분에서는 기능적인 부분도 제약도 많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구입하신 혹은 구입하고자 하는 프린터가 밴브 프린터다. 밴브랩의 뭐 X1이라든지 A1이라든지 이런 프린터다. 라고 하시면 그냥 밴브 스튜디오라고 하는 슬라이서 사용하십시오. 하지만 크랠리티 프린터라든지 플래시포지라든지 뭐 3D 프린터라든지 이렇게 글로벌한 대중적인 프린터들은 대부분 오픈소스의 범용 슬라이서를 다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프린터를 사용하실 때는 전용을 사용하지 마시고 오르카 슬라이서를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처음에 입문했을 때는 잘 모를 때는 그냥 전용 슬라이서가 그냥 딸각딸각 하면서 쉽게 출력이 되는 거 같겠지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다양한 기능들을 통해서 좀 더 3D 프린터를 정교하게 출력 생활도 하고 그리고 그 프린터 한 대만 아니라 다른 프린터도 구입했을 때까지 보게 되면 오히려 오르카 슬라이서 하나 가지고 운용을 하고 기능들을 익혀가시는 게 더 나은 결정이 되지 않을까 해서 오르카 슬라이서를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오르카 슬라이서는 벤부 스튜디오와 거의 형제지간 이라 할 정도로 닮아있는 슬라이서고요. 실제로 벤부 스튜디오를 기반으로 포크를 해서 오르카 슬라이서를 만들었고 거기에서 새롭게 나온 기능들은 또 벤부 스튜디오에서 가져오고 왔다갔다 하면서 같이 발전해 나가고 있는 슬라이서이기 때문에 오르카 슬라이서 사용하는데 있어서 강좌가 없어서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에 올라와 있는 벤부 스튜디오 강좌를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일곱 번째는 기본 정비 방법은 익히시길 바랍니다. 기본 정비 라고 한다면 간단하게 노즐 교체 그리고 익스트루더 분해 조립 요정도는 기본으로 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우선 노즐이라고 하는 것은 3D 프린터에 있어서 소모품입니다. 그래서 이 소모품은 의외로 교체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물론 운접해도 한 1년 이상 쓰는데도 아무 문제 없이 계속 썼다 하시는 분은 행운을 하십니다. 보통은 노즐 같은 경우에는 3개월이라든지 6개월 만에 한 번씩은 꼭 교체한 일이 생기고요. 또 무심결 출력 끝나고 나서 바로 전원을 껐다 했을 때 노즐목이 막히거나 그렇게 되면 첫 번째로 분해하게 되는 게 노즐입니다. 그래서 노즐을 교체하거나 하는 경우는 상당히 3D 프린터 생활하면서 빈번한데요. 이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AS를 부르거나 하는 것은 굉장히 귀찮은 일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노즐을 풀고 또 조이고 그리고 익스트루더 같은 경우에는 안에 필라멘트 찌꺼기 같은 것들이 안에 끼어버려서 밀리거나 필라멘트가 들어가지 않거나 이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익스트루더를 분해하고 조립하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정비 방법은 익혀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글로벌 판매가 되고 있는 프린터들의 대부분은 위키 사이트를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기본적인 정비에 대해서는 방법을 동영상이라든지 아니면 절차들을 잘 안내하고 있으니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제 채널에서도 다양한 3D 프린터에 대한 정비 방법에 대한 영상을 계속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이런 이 프린터의 정비 방법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댓글들 남겨주시면 없는 컨텐츠라면 제가 만들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커뮤니티에 가입해서 질문하라 라고 적었습니다. 대부분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리고 겪게 될 문제의 80-90% 이상은 이미 많은 사람이 다 겪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그리고 먼저 경험을 했던 사람들의 지성들 정보들 이런 것들을 얻으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커뮤니티가 되겠죠. 일단 내가 사용하고 있는 프린터가 있다 한다면 그와 관련된 네이버 카페라든지 오픈채팅방 이런 데 검색을 해보시고 그 커뮤니티에 가입을 하셔서 많은 선배 프린터인들이 경험한 지식 그것들을 여러분 것으로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커뮤니티에 가셔서 가장 첫 번째 하셔야 될 것은 검색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질문이 있다면 이미 그와 같은 일을 겪은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을 먼저 하셔서 찾아보시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질문을 남기시는데 보통 질문을 남길 때 답을 잘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문제가 이렇게 생겼어요 하고 그냥 결과만 딱 내놓는 것이 아니라 이게 뭘 하다가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발생을 했는지 사진 혹은 동영상과 함께 질문을 올리시면 보다 더 잘 답변을 얻으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벤브랩 프린터로 입문을 하신 분이라면 영상 하단 설명란에 벤브랩 사용자 그룹 네이버 카페에 링크와 그리고 오픈채팅방 링크가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셔서 가입하셔서 활동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홉 번째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층간소음에 대비하십시오. 제가 처음 3D 프린터 입문해서 프린팅을 할 때 아 제가 실수했던 게 저는 아파트에 살거든요. 근데 아파트 생활을 하면서 처음에 그거를 주제하지 못하고 너무 재밌으니까 막 이렇게 출력물을 걸어놓고 밤에 자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안방에서 자고 제 서재 쪽에다가 프린터를 걸었는데 다음날 아래층에서 찾아온 것이 뭡니까 네 아 무슨 기계를 돌리시냐고 하는데 뜨끔 거려서 그때 바로 그냥 층간소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 첫 번째 프린터였던 AN8 프린터에 아 일단 임시적으로는 이렇게 그 층간소음 방지 매트 그 매트를 일부 잘라 갖고 바닥에다가 딱 대고 했었는데 이것만으로도 상당히 많이 줄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3D 프린터에서는 크게 두 가지 소음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공기 중으로 전파되는 소음 이게 층간소음 아래층으로 가는 거는 크진 않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프린터 자체의 진동 떨림 이런 것이 바닥을 울려서 발생하는 그래서 아래층 집의 천장에 계속해서 소음을 전달시키는 걸로 활용이 되는데요. 이런 것 때문에 좀 밑에 두툼하게 이렇게 방지 매트 같은 것들을 넣어서 출력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는 여러분들의 건강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3D 프린터 한다고 해서 갑자기 암에 걸린다거나 이런 일은 없겠지만 환기는 무척 중요합니다. 실제로 PLA 하면 폴리레틱 엑시드 옥수수 전분에서 추출한 플라스틱이다 라고 하면서 이런 마케팅을 하지만 실제로 PLA에 순수 PLA만 가지고는 필라멘트를 만들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종 첨가제 선분도 있고 색소도 있고 하다 보니깐요. 그 PLA라고 하는 필라멘트도 완전히 그런 유해하지 않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제가 3D 프린터를 자작을 해서 굉장히 미니 프린터 지금 저쪽에도 있는데요. 미니 프린터를 만들어서 책상에 올려놓고 바로 옆에서 출력하는 것들을 계속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출력하고 나서 다음날 모기 가버려가지고 뭐가 이상하더라구요. 그리고 조금 민감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가슴이 답답하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하십니다. 저도 약간 그런 느낌들을 봤고 그래서 모기 가서 이게 왜 그렇지? 라고 생각을 했더니 3D 프린터를 옆에 두고 했던게 원인이 아닐까 하고 프린팅을 안 하고 치워놓고 다른 곳에서 하고 며칠 지났습니다. 목이 좀 괜찮아지더라구요. 그리고 혹시나 하고 다시 3D 프린터를 책상에 올려놓고 하는 순간 한 시간 정도 이렇게 출력되는 걸 보고 같이 옆에서 컴퓨터로 작업하고 이러는데 또 목이 확 가버리는 것입니다. PLA 라고 해서 완전히 신뢰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3D 프린터 할 때 제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반드시 환기가 잘 되는 환경 속에서 하시구요. 아니면 굉장히 넓은 공간에서 좀 떨어져서 출력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주기적으로 환기는 필수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환기만 잘 시켜주고 프린터를 하는 공간과 내가 생활공간 혹은 공부하는 공간 자는 공간을 분리시켜서 하기만 하더라도 3D 프린터 하는 것이 건강에 위협을 가한다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몸 건강하고 즐거운 3D 프린팅 생활이 중요하니까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재밌게 잘 보셨나요? 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부분만 지키더라도 처음에 겪게 되는 어려움 부분에 상당 부분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해서 제안을 드리구요. 또 앞으로도 3D 프린터 관련된 다양한 궁금증이 있으시면 제 영상 댓글란에 한번 달아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도 3D 프린터 입문자들이 궁금해하는 그런 소식들 정보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붕희지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